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성도 이름도 뭣도 모르겠지만 다 우리 자손나비 노크툴러를 봤었을 때 본인은 왜 사람들이 3재들면 왜 3재라서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 항상 보면 인생이 3재 같아. 네, 맞아요. 언제부터 더 그러냐면요. 이게 이미 15, 16 뭐 이럴 때 있잖아요. 10대 중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내 집을 놓고 둘러봐도요. 가정에 환란도 많으라고 그랬고 그래서 어찌 보면 본인도 일찍이 타향객지 나가버리던지 내가 좁은 모 손을 타던지 그래야 되는 우리 자손인데 내 어떤 직업적인 부분이나 이거를 안정을 시켜서 꾸준히 1월을 온 게 아니라 본인도 방황의 시기가 너무 길다라는 얘기가 나와. 너도 철몰라가지고 기회가 오고 운이 들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해도 드는 복도 찼었었다 이 소리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 그게 너무 길었어. 근데 일단 지금 얘기 이거 거슬러서 다 해줄 테니까 일단 들으세요. 그 시기가 너무 길었어.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27, 28 넘고 나서 본인이 34, 35 이 정도까지 놓고 한 6, 7년 정도 둘러봤었을 때 원래는 그 시기 때 내가 어느 정도 하려는 일에서 자리를 잡혀가지고 벌 거 같으면 돈도 크게 또 벌고 이게 뭔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확 꺾인 격이다. 소리가 나고 그때 내가 한창 들어가서 시기 때가 무너지다 보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해? 돈이 뭐가 되기를 해? 그래서 본인은 모든 게 지금 깨졌던 수가 분명하고 지금 약 3년 동안이 코로나 난리 난 거 이런 거 다 별개로 하고 본인은 지금 딱 죽을 맛이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관제도 껴있어 보여. 어? 네, 많이 있어요. 송사, 소송, 경찰서 이런 거 있지? 네, 굉장히 많아요. 근래에. 5개야 몇 개야? 원래로 따지면 4, 5개 정도 됐었는데 나는 5개 정도가 일단 들어왔던 걸로 보이고 작년 올해 넘어오면서 그 중에 한두 개 하나 어떻게 지나갔어, 일단. 하나 어떻게 지나갔고 한 셋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까? 이건데 거기서 또 한 번 중요한 큰 거 말고 조금 다른 문제로 또 부가적으로 뭔가 나한테 지금 들어올 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더란 말이지. 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죠? 네,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근래 몇 년에 둘러봤을 땐 당신은 그 재판, 소송, 송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더 가로막혀 있는 격이고 옴짝달싹을 못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믿던 도끼에 발등 찍혔구나. 어? 소리도 나고. 근데 내가 봤었을 때는요. 당신도 잘한 건 어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탓이다. 어? 내 죽을 무덤 내가 팠구나. 소리가 나. 네, 맞습니다. 어? 당신 땜에 운 사람도 많단다. 엄청 많죠. 어? 피눈물 흘리고 가슴 쥐어 뜯으면서 모자지간에 피눈물 쏟고 당신 땜에 운 사람도 많단다. 네, 맞습니다. 너 어떻게 살려고 이러니 정신 넋빠진 놈아 이런다. 어? 네, 맞습니다. 한켠으로는 이해해도 돼. 어찌 보면 허랑방탕하게만 보냈던 인생이고 자존감은 낮은 게 또 자존심은 세가지고 그러고 세월 허비하다가 인지나 조금 철든지 몇 년 안 돼서 잘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 인복이 너무 없었어 또. 네. 근묵자학이라 그러잖아. 아까 내가 믿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것도 있다 그랬잖아. 네. 사람으로 손재 본 것도 있고 형님이고 동생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던 것들도 그렇고 네. 기집들을 꼭 어떻게 그렇게 만나도 그지 같은 년들만 갖다 만나는지 사람이 너무 받쳐주지도 못했고 본인이 그런 여권에서 내 중심을 잡아가기엔 본인이 너무 철이 없었어. 네, 맞습니다. 그치? 네. 지나고 나니까 후회스럽고 인제 와서 겁이 나. 근데 내가 한 가지 얘기할게. 당신은 그렇게 되면서 진행 중에는 처음에는 나밖에 몰랐대. 약간 욕해서 미안해요? 그럼 본인 마음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네. 아, 뭐야? 어떡하지? 이 마음이 처음엔 더 컸어. 네, 맞아요. 욕을 나와도 어쩔 수 없어. 난 나운대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심보였다가 이제는 덜컥 인제야 앞두거라 싶고 어떻게 주워 담아야 되나 싶고 인제야 조금 정신이 날고 그래. 네, 맞아요. 근데 다 저질러 놓고 보니까 이미 불바다가 다 돼 있고 본인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서 수습해야 될까 지금 모르겠어.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치? 내가 돈으로 땜을 하기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돈이야. 네. 그치? 네, 맞습니다. 동네 지금 몇 천짜리 그게 아니라고.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내가 이 땜을 하기에는 나한테 너무 버겁고 그나마라도 나를 짐을 나눠줄까 같이 나를 도와줄까 했던 사람은 이미 다 자기들 그거 살구녕 찾아가지고 이미 어디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날라든지 그런 거고 낙동강 오리알 됐어, 본인만 지금. 네, 맞습니다. 사장님, 참 이런 거 전부 볼 때 내가 정말 난감한데 내가 그냥 나온대로 얘기해줄게요. 당신이 돈으로만 다 땜을 하기엔 정도가 너무 벗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는 건이요. 네. 이 그냥 동네 그런 재판감이 아닌 거 같거든? 어? 좀 커 보이거든요, 나는 사이즈가. 내가 아까 그랬지. 본인 때문에 운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네. 어? 네. 생각해봤어? 생각해야 항상 너무 많죠. 난 자꾸 비행기가 왔다 갔다 거린다. 어떻게든 해서라도 외국으로 날라도 소용없고요. 네. 본인 죄값 치러야 되겠다. 뭐,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도망칠 생각도 없고요. 인제 와서는 생각이 그래. 네. 왜냐하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잘못하려고 하는 순간 마아만 죽는 게 아니겠지. 이게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거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에는 겁이 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일부 또 인정도 하고 그냥 내가 소화하고 맞는 수밖에 없겠다. 마음도 있는 거 같아. 네. 지금은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용을 쓰면 그것 때문에 두 배, 세 배로 돼서 나한테 돌아오겠다. 벗어나비야. 소리가 나와. 여자가 주가 돼서 소송이 들어온 게 있어요? 여자가 주가 돼서 소송이 들어온 건 없고요. 그냥 뭐 아이, 제가 원래 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21살 때. 근데 이제 24살 때까지 3년 정도를 살고 지금 아들,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을 낳고 이제 그때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다 보니까 서로 빚도 있고 그렇지. 이제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산 3년이었다. 생각할 정도로. 남들 놀 때 안 놀고 돼서. 그러다가 이제 이혼을 하고 얼마 전에 이제 그랬다는 얘기를 이제 아들이 상숙자다 보니까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모자가 가슴을 쥐어 뜯는구나 소리가 났구나. 원래 그쪽 어머니께서 굉장히 결혼을 반대하셨죠. 그리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뭘 해도 안 되고 자꾸 막 저 원래 점을 안 보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듣지도 않았을 거야. 네. 근데 이제 그때 지금 만난 여자친구 소개로 이제 한번 가서 딱 봤는데 첫 마디가 그 여자였어요. 그 옆에 달권녀대 누구냐고. 얘기를 한참 하다가 이제 뭐 애기 엄마가 했더니 뭐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혀 안 믿다가도 그냥 그래 내가 잘못한 거니까 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굿도 했고 이제 뭐 잘 보내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후로는 더 안 풀려요. 이제는 제 생각도 정리가 안 될 정도로 과장님 일단 보러 오셨으니까 내가 말씀은 해 드릴게. 왜 그랬는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말씀은 해 드릴게요. 그 처음에 그 이혼을 하고 나서요. 혹은 그 조금 이전에 그러고 나서 다른 여자가 또 그 다음에 과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들어서 같이 살았었어요. 같이 산 여자가 있었죠. 동거 결혼은 아니고 네. 결혼은 아니고 나는 그게 법으로 서류가 올라갔다로 보이진 않고요. 동거로 보이거든요. 네. 그럼 계속 동거만 또 그렇고요. 본인도 그 더러운 승질머리 때문에 플러스 내가 막이 없으니까 본인이 그 화가 나한테 갔을 화가를 남한테 푼 게 많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너무 한량이었어. 네. 놀기 좋아하고 기집 좋아하고 네. 헤쳐먹고 다녔어. 맞아요. 그 업이 많다보니 내 원래 자손이 들어와 있는 그 엄마네 쪽에서 봤었을 때는요. 정상들이 등을 탁 돌리고 앉아있어요. 노였고 괘씸한 거야. 어찌 보면 그녀 인생 역시도 농록진 않았어. 네. 원래 엄마가 어찌 보면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났다 이거야. 네. 그렇게 봤는데 당신 집만큼 그렇진 않았어. 그 집이 원래 못살았던 집은 아니었거든. 네. 그러는데 그 집에도 우한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아마 그분의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서 봤을 때는 그 원래 애기 엄마 그 아버님 네. 애부터는 조금 풍파가 많았을 거거든. 네. 그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역시도 내 부모 근을 얻고 특히 아버님 근을 별로 없는 사람이야. 네. 그쵸? 맞아요. 얼마 안되고 이용이 나시고 그렇지. 그러는 가운데 있어서 이 집에 그 엄마네 줄을 놓고 보면 어찌 보면 그들 역시도 이 집 안에 시집 와서 피해자였어. 네. 어찌 보면 그 아버님만 그렇지 않았으면 그 어머님이 들어왔을 때 엄며느리 복며느리였어야 되는데 네. 그걸 못살았다. 이 소리야. 그 집 친정을 놓고 자세히 둘러봤을 때는 거기 엄마네 쪽에서 너무 치격이 크게 나고 분이 많아. 그리고 남자들이 명이 짧았다. 네. 맞아요. 그쵸? 네. 그 아내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원래 내 집 그러니까 엄마네 말고 내 집안 플러스 그 집에 그 한 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뭐 푼 게 덕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한 일도 아닐 뿐더러 뭐 하늘은 다 아시니까 그렇긴 한데 내 체감상 그거를 넘기기엔 두 가지 이유는 첫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리정돈을 못하고 넘어가서 플러스 두 번째 그걸로 땜을 하고 내가 풀려 넘어가기엔 당신이 인간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아. 너무 커. 두 가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퉁쳐질래야 퉁쳐질 수가 없고 이거는 구슬 12번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한 가지 얘기할게. 이 집에 분명히 그냥 빌었던 거 이런 거 말고 만신 나왔던 집이거든? 내가 신기 있다고 그때 얘기하면서 할머님인가? 내가 죽인 거 어딘가에 한 분이 신을 모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빌었던 거랑 다 달라요. 이거 물 떠놓고 빈 거 아니고요. 정확하게 몫이 있어서 단지가 있고 부채방울 들었던 분이 계시다고 대를 잡아보고 네. 그런 거는 이제 빌었던 집의 줄 여기다가 아니고 불렸던 줄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분이 그렇게 잘 불리진 않았을 거야. 네. 손님 많이 쌓아놓고 작두 타고 우리처럼 막 서서 어구차게 불리자는 그런 무당도 아니야. 그런데 그분이 그 신의 문이 올바로 닫히질 않았어요.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버렸고 네. 그분 역시도 이 돗줄, 불줄이 강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걸 그만큼 많이 기도로써 쌓으면서 꾸준히 이거를 가면서 풀고 가정들을 빌고 일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그게 와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어디 보러 가면 우리네 사주가 있다. 머리 깎고 스님 되지 않으면 깡패 건달로 살든지 무당 박수돼야 되는 사주 팔자다 얘기도 들을 것 같아. 단순히 그 양반 한 명의 조상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 수술을 해도 이 사람이 똑같이 배가 아프다고 해도 이 사람이 암이 걸려서 왔는데 소화불량이라니까 소화제 먹이고 보내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안 낫겠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이걸 호명을 못 짓고 일을 해버리면 뚜껑은 따놓고 문은 열어놨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네. 이해하셨어? 네, 이해 됐어요.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이해하셨지? 그리고 나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리고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왕래하고 내 눈에 지금 걸리는 게 뭐냐면 여자 망제가 한 분이 계신데요. 여자 중에 돌아가신 양반이신데요. 이게 동기관에서 오는지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 같은데 이 분이 원래 내가 낙상이 있었는지 어째 그런 건지 약간 다리가 불편하시고요. 어? 다리가 불편하시고 가실 때 조금 그때 원래 완전 치매 이런 거 아닌데 정신이 조금 왔다 갔다 하셨던 건지 그래 보이고 체구가 그렇게 크지도 않으시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누군가는 치매라고 했을 수도 있겠어. 근데 계속 그랬던 분은 아니야. 네. 그러시면서 본인하고 안면이 있기는 한데 그 뒤에 오래 길지는 않았대. 어? 네,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야? 저희가 이모부 중에서 이모부 영어님이신데 저한테는 가까운 데 사시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몇 번 뵙기는 하고 했는데 꾸준히 왕래 이건 아니었어. 네. 이사를 가시면서 왕래 못하고 있다가 다리도 약간 불편하셨고 마지막에 정신이 좀 약간 늙을 했던 건 아니고 그때 네. 그때 그러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만 듣고 제가 찾아뵙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네. 희한하게 그렇게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본인한테 그만큼 정이 많아 그런 건지 그분이 한 분 그렇게 따라 들어오시거든? 아, 그분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세세하게 보면 이마만큼 네. 사연도 많고 본인이 가물을 끼고 있다 보니까 넘나드는 조상도 많다 이건데 네. 우리가 이런 목들을 잘 찾아서 풀어내지 않으면 건드려만 놓고 뚜껑을 안 닫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또. 그래서 일을 잘해야 되는 거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분이 원이 맺히고 한 맺혀서 본인의 해가를 놓는 게 아니고 네. 그 내력을 판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호명을 지어준 거예요. 그게 앞을 서서 희한하게 지금 뭐 짓게 할머니 이런 것도 아닌데도 네. 그분이 그렇게 비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목들을 잘 걷어내고 그리고 불렸던 집이기 때문에 그 신의 벌전을 잘 거두고 나서 그리고 또 애들이 있으니까 엄마 역시도 그렇게 가셨다고 하면 그거를 제대로 몫을 지어서 풀어내서 그 문제를 덮고 열심히 빌고 그 바람을 재웠었어야지 네. 그리고 지금 아들이 있습니까? 네. 몇 살이래요? 아들은 지금 24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여자를 한 명 만나서 딸이 하나 태어났는데 지금 저랑은 왕래는 아예 없고요. 07년생 나 하나 물어볼게요. 난 나온 대로 얘기하니까 이 집 자손들 중에 뭐가 굉장히 집중이 안 되고 네. 어? 약간 성인 ADHD나 이런 거 있잖아 네. 이런 게 조금 의심될 저희 아들이 나는 이 아들을 아까 물어봤잖아요. 네. 나는 당신 아들인 것 같은데 집중력 저하 약간 우울증 정서 불안 주의력 결핍 네. 맞습니다. 있어? 없어? 있고요. 일단 뭘 하나를 집중하지 못하고 항상 우왕좌왕하고 정신이 없어. 네. 방구석 우울증이랑도 달라. 주의력 결핍 성인 ADHD 조울 이런 게 의심될 수 있을 만큼 자손이 그래. 네. 당신 그리고 만났던 여자들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당신 때문에 애 지웠는지 어? 네. 있어요. 대답을 해. 있어요. 과장님아 아까 그랬죠? 본인이 이미 너무 업이 많기 때문에 네. 당신이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구슬한다 열두 번 난리 쳐도 어쩔 수 없어. 맞을 건 맞아야 돼. 다만 내가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당신 자식이 불쌍해서야. 네. 어? 네. 나는 뭔 죄냐. 그리고요. 그 어머님이 유감스럽긴 한데요. 좋은 엄마가 돼주진 못했어. 네. 맞아요. 그 엄마가 너무 화가 많고 짜증나고 자기도 자꾸 밖으로 돌지 집에서 우리 아들하고 그거를 케어하는 거에 헌신하고 이게 아니었어. 맞아요. 그래서 할머니를 다 키웠어요. 그치. 너무 철이 없었어. 네. 본인도 똑같지만 미안한데 난 신에서 봤을 때는 그년도 똑같다고 그래. 네. 그래서 우리 애가 너무 불쌍해. 얘가 엄마를 찾아도 대답이 없고요. 네. 아빠를 생각하면 문이 나고요. 우리 애가 너무 불쌍해. 맞아요. 조그만 게 어린 놈이 마음에 한 맺힌 것도 많아서 근데 애가 이상하게 3년 전부터는 바보가 되는 것처럼 자꾸 마음이 그래. 어떡하려고 그러냐. 니 새끼 뒤져간다. 어? 이래됐든 저래됐든 니가 놓은 새끼 아가 뒤져간다. 이런다. 하장님아. 네. 본인 그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 이제 와서 본인 그 관제를 풀어준다 이걸로 부탁하는 거 난 그런 일 안 맡아. 어떻게 신에서 봤을 땐 당신이 겪어야 된다는데 근데 문제는 당신 자식 때문에 걔네들 바람을 자손을 재우고 아드님한테 그 탈이 없으려면 나의 업과 그리고 이런 조상적인 문제 신적인 문제로 얽혀서 자손나비가 그 바람이 많다 이거야. 네. 그거를 해결하세요. 어떻게 해결해야 다시 일을 하셔야 될 거야. 다시 굿은 열어야 될 거야. 그런데 그 목적이 당신 들어온 그 관제를 풀어서 무슨 내가 뭐 잘되고 이게 아니고 네. 본인에 대한 정리이기도 하지. 내 자식이기도 하고 내 상황이 지금 이런 거가 있으니까 그것보다 당신 아이를 건져라. 그걸로는 일을 해결해 보고 할 수는 있겠다. 근데 지금 아들도 그런데요. 딸도 원래 연락을 안 하다가 이제 한 1년 전인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딸도 좀 약간 집중력 결핍도 있고 우울증에 근데 아빠 그 딸은 아들은 이 조성 가물이 많은 건데요. 우리 딸이 가물이 많아. 신의 가물이 많아. 걔 잘못하면 미안해. 몇 살이 아예. 07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고등학교 가는데 얘가 지금 이게 여기서 이때 안 잡으면 이 남자애만 어떻게 돼가지고 밖으로 휘돌아쳐 다니고 어? 그럴 가능성이 되게 많고 이 집이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다 그래요. 근데 원 내 첫 아들 네. 이 신에서 봤을 땐 지금 더 문제고 딸도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순서상 놓고 봤었을 때 우리 아들이 더 지금 옛날에 더 오래 묵은 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거든. 네. 맞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자식들을 건지세요. 난 그 말을 해드릴게요. 솔직히 뭐 자식들 본인은 어떻게 못 해주겠어. 미안한데 우리는 신이 아니어요. 네. 우리는 대리인일 뿐이고 제자들은 아무리 우리가 제자들이 날고기고 어쩌고 한다고 해도 신에서 꼼짝을 안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뭐 못 해줘. 네. 당신 문제에 대해선 그렇지만 나의 그 업으로 인해서 자손들한테까지 탈보는 일은 자손들은 건져 주시겠다 하니 네. 어? 본인 살려고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애들을 안정시키고 빌어 나가. 그리고 대준님 네. 이거 그 본인 그거에 대해서는 제값 치르시고 네. 주변 정리 잘 하시고 본인이 지금 20년 앞으로 10년 동안이 되게 힘들 거야. 네. 그 안에서도 내 4년 동안이 꼴딱꼽이야. 지금 꼴딱꼽이야. 숨이 턱턱 막히고 계속 맘 졸여야 되고 제일 힘들다고 네. 근데 이렇게 정리해 놓고 아이들 먼저 안정시키고 나서요. 이후엔 본인은 몸이 힘들어야 돈을 벌어요. 과거를 잘 돌이켜보면요.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몸 바쁘고 어?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발로 뛰어다녔을 때가 더 돈은 나았을 것이다. 네. 맞아요. 차포 떼고 나한테 진짜 오리지널 남는 걸로만 봤으면 그땐 오히려 돈이 덜 깨졌어. 쪼달려서 그렇지 깨져나간 건 별로 없었어. 네. 맞아요.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거 기술로 제주로 살아. 그래서 청산할 거 청산하고 네. 몸 써가면서 일해가지고 건실하게 어? 요행 바라지 말고 사람 말 믿지 말고 네. 해가지고 인생 다시 살 생각하셔. 그거밖에 답이 없어. 아시겠어요? 네. 그럼 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거 여러 생각도 많고 그러셨겠지요. 근데 어쨌든 여기 왔을 때 하나라도 살려가는 말을 들으라고 오셨을 거 아니야. 네. 제 말을 새겨서 들으시고 본인 처한 현실에 비춰서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씩 풀어 가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본인한테 뭐라고 한 거는 내가 사례자님한테 욕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전신에서 나온 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아유. 절대 오해 안 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 그만큼 또 나중엔 잘 살아보고 싶었던 거잖아. 네. 맞습니다. 알겠지? 네. 그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